아이고 안녕하세요 여러분. 저는 애봉이입니다.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요리는요. 거기 서강앤쿡, 목살 스테이크, 목살, 포크, 포크 스테이크 샐러드 앤 토마토, 토마토, 미트, 치즈 피자, 앤 베이컨, 베이컨 크림, 베이컨 크림 리조트 요렇게 준비했습니다. 자 요렇게 해서 요거는 자몽식초, 크레이프프트 쥬스 크레이프프트 쥬스 캡초가 영어로 뭐지? 아, 아름다리님이 고추가 없다고 채팅창에 고추 많아요? 자, 먹어보겠습니다. 다 썰어서 주시네. 자, 목살을 아, 은가님이 한게 고마용 자 고추는요. 밑에 요렇게 터더 부분 있어요. 아, 인아님이 50개로 팬가입을 오징어? 오징어? 고맙습니다. 이거 59,400원에서 다 19,800원, 19,800원, 19,800원이에요. 59,400원에서 제가 할부 3개월 했습니다. 소스 안좋은데요? 소스 안좋은데요? 음 음 사과 시원 사과 사과 치우로 3년만에 왔어. 진짜. 고기랑 같이 이렇게. 고기랑 같이. 고기랑 하나 더. 어우 배고파시겠다. 자. 자자. 아이고 파인애플. 파인애플. 아이고 네일님 팬 가입. 해로르르님이 2개 소프트 가입. 고맙습니다. 치과가요? 치과가 제일 무서워. 고기 안 좋아. 안 즐겨. 아 치과가 제일 무서워. 아이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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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재고가요? 아이쿠. 아 괜찮아. 토마토 괜찮아. 토커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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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토마토를. 토커토. 이렇게. 이렇게. 목에 걸린거. 딱꾹질하다가. 토마. 더. 이렇게. 그치. 이거를. 싹싹싹. 싹싹싹. 싹싹싹싹. 싹. 토마토 리즐. 리즐. 싹싹싹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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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밥만 한거에요. 너무 많아서. 밥만 했습니다. 싹싹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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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계란이랑 먹는거라고? 싹싹. 싹싹. 근데 밥에다 줬는데? 싹싹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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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은. 내가 이거 데워올게요. nde. 싹싹. 네. 싹싹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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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투. 성्ル cast. 으이이 스티. 네. 싹싹And. 있네. basin. 싹싹. 푸이. 슉. 아이고 별이님 한 개 고맙습니다 소스를 안 줬나봐 털 토마토랑 회사 볶기 싫었어요 자 제가 썰어볼께요 미트소스가 밑에 깔려있어 앗뜨거 딸기잼을 줍어요 딸기 찍어먹으래 딸기잼을 줍게 썰어볼께요 앗뜨거 앗뜨거 딸기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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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 내놔야 하시는데 이리로 와요 이리로 와야지 내가 주지 배워진 피클은 뜨뜻합니다 나 레몬 시트 안먹었는데요 여러분 제가 오늘 시초 사장님 만났는데 제가 오늘 그 사장님이랑 교환을 하고 조퇴 해가지고 2시간 미팅 했습니다 판매는 홈페이지 만드신데요 저 때문에 글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애봉이 쿠폰 만들어 주신다고 하시면 1,000원 할인 해 주신데요 오늘 그거 썰 풀게 사진도 다 찍어 왔어요 재료도 다 보고 했으니까 아 뜨거 구워진 마시메 깜짝짝짝 collision 진짜 너무簡單 사진낮을으니깐 고기고기 그래서 상태를 먼저 먹은 김에 한 잔 재료도 완전 유기농이야 다 여러분 비정제 설탕 쓰고 설탕 백설탕 쓰면 몸에 안좋거든요 아 부인님 팬 가입 고맙습니다 거기 직원이 그거 먹고 살을 17kg 뺐다고 그랬나 전후 사진 내가 다 찍어왔어 판매는 9월달부터 여러분 좀만 참아요 그러면 혜택이 갑니다 알았죠 그게 숙성도 잘 해야된대 노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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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가인 구 두부님 팬 가입 고맙습니다 홈페이지 9월달에요 여러분한테 혜택 더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감자 솔직히 감자 좀 뻑뻑할 것 같아요 식초 이거 맛있어 이거 이게 좀 맛이 없다 나는 나는 여러분 이거 스파게티 달라고 그랬는데 이걸 줬네 여러분 여러분 잠깐만 누가 옆집인줄 알고 똑똑 두드렸대 이거도 맛있게 잘 돼 맛있다 쇽 쇽 쇽 쇽 아 가서 안할게 아 그리고 서수님 한게 경..경피님이 한게 고맙습니다 아 뜨거 아 뜨거 아 아 저 그러니까 막 치즈가 도.. 여기 다 피즈야 여기가 다 치즈야 리눈님 편가해 고맙습니다 반짝이 있어요 쇼파 뒤로 넘어갔어 살 얘기해도 돼 딸기잼 하니까 예뻐 말 안하시고? 미안해 오나기 봅니다 오나기 토마토 토마토 아 서수님 천천히 하셔도 되고 안하셔도 돼요 부담 갖지 말고 보세요 딸기잼이 있어야 되네 내 남편 아이디님 나이스님 한개 고맙습니다 이 도우가 페스츄리 페스츄리 있죠 페스츄리 거기서 먹으면 빠삭빠삭할 거예요 근데 집에서 오니까 다 눅눅해져서 빠삭하지가 않아요 아이고 앙큼님이 서포터 가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우 더워 토츄 안녕 그래 블루베리빙수 내일 운동해요 토마토 핀퐁냉 여기 뿌려서 먹으려고 맛있다 고맙습니다 먹고 있어요 먹고 있어요 이 음식을 이 음식을 남친이랑 먹어야지 맛있는데 혼자 이러고 먹고 있네요 물도 줬어 새우 으 아 으 아 음 으 아 으 혹시 나 그때 이벤트 기간이 돼서 11만원 내 눈 무서워? 무서워 아유 제제님 빨리 쾌차 하세요 음 블랙 안녕 제가요 집에 오자마자 세팅하고 방종 껴가지고 더워 죽였어 덩이 먹었나봐 아이스크림 먹고싶다 스피링 안했어 여러분 여기까지 하겠어요 녹화는 여기까지 끝